아 아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미 내려오자 선생님 인사하고 가자 미미야 잘가 미미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산백이다 아려진 아이고 미미네 미미 유치원 갔다 오나 네 미미가 유치원 가지만 인사도 참 잘하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고 네 안녕 우리 공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안녕 난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다 아니 요즘 유치원에서는 공부는 안하고 맨날 놀기만 해? 아닌데 유치원에도 놀면 더 배웠어 잘 들어봐 언제쯤 어른들은 알까요? 언제쯤 어른들은 알까요? 친구와 노는 게 재밌어요 친구와 노는 게 재밌어요 놀이로 세상을 배울래요 즐거운 유치원 내일도 난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어른들도 알까요? 놀이로 배운단 걸 알까요? 놀이가 전부란 걸 알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맘껏 놀이 하고 싶어요 놀이로 내 꿈을 펼치네요 놀이가 가득한 유치원 난 정말 좋아요 유치원 내일도 난 가고 싶어요 아빠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지? 유치원에서 했던 놀이 아빠랑 같이 하자옹 유치원 내일도 가고 싶어요